저는 사실 순간적으로 아는 형이 녹화하는 줄 알았어요 아 왜 왜 그게 다 반말을 하셔가지고 연남동이야 우리는 옛남동이야 우리는 엠남동이야 우리는 엠지 모드 아니었어? 엠지 모드? 아니 아니요 그걸 다 반말을 할까요 그냥? 좋은 거 같아 역시 엠지 아 남동을 남동을 신선한 생연어회 초밥 덮밥부터 파스타까지 눈과 입이 즐거운 맞짱 뭐야 뭐야 뭐야? 연어 25종 경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연어가 물이 다 있는 것 같아 연어 25종 정확하게 어떤 경기죠? 말 그대로입니다 연어 25종 간단하네요 네 아 야 이번에는 밥이랑 있어 연어 롤 연어 롤 연어 롤 땡큐 땡큐 5번은 야채 롤 말이입니다. 진짜 날짜를 들어가면 진짜 어떻게 보면 불꽃놀이. 불꽃놀이! 완전 페스티벌이 되겠네요. 와 5번 비주얼이 지금 장난이 아닌데? 근데 이거 밥이라서 나 살짝 무서워. 역시 밥이랑 먹었네. 밥알이 몇 개고. 밥알이 몇 개고. 와 맛있다. 짠! 맛있다. 9번 다 먹었습니다. 말도 안 돼. 벌써. 6번부터 10분 깔아주세요. 감탄 주세요. 뭐야 저거야 뭐야. 와 저게 뭐야. 저게 이제 시그니처 메뉴 천국의 계단인데요. 직접 제작한 7층짜리 계단에 21개 피스의 사시미와 8개의 초밥. 그 유명한 천국의 계단. 우와. 저거 꼭 먹어야겠다. 저거 하나가. 와 잠깐만. 아니 무슨. 뭐 천국의 계단이야? 연호의 계단이야 연호의 계단? 아 이거 천국의 계단. 일단은 훈제부터. 원래 밑에서부터 올라갔는데. 계단 타고 올라가서 마지막에 천국을 맛봤다. 약간 이런 느낌. 이제 그러면 이거 없던 걸로 하고 다시 가자. 아 이거. 1층 제거 가나요? 자 두 개씩만 드겠다. 어이구. 연호국수? 음. 빨리 먹고 싶다. 빨리 먹고 싶다. 아이고. 어떻게 계단 보겠어요? 어 할 수 있지? 우리 지금 명색이 남김없이 먹는 동아린데. 빨리 분발해야 한다고. 연호아. 연호아. 잘한다 잘한다. 우리 막내. 네. 따라가고 있습니다. 모르는 거예요. 모르는 거예요. 마지막까지. 거북이와 토끼의 승리가 대결이 될 수도 있어요. 지금. 천천히 가서. 저분들이 주무소져야 되는 거. 아 대단하세요. 아 그 땀에 넣을 줄 몰랐어요. 아 그 땀에 넣을 줄 몰랐어요. 다행.